간식을 다 먹은 자와 아직 시작도 못한 자의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아 지금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나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잇 아잇 깜짝이야 야 이런 조카 크레파스 18세기야 먹으란다고 바로 먹니? 근데 이건 제 건데요? 여물어 누나가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못써 네 다음 꼰대 뭐라고 꼰대? 꼰대 어머머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킹받네 눈 깔아 안 깔아 하 잠깐 쫄뻔했네 깔을 했다 안 깐댔다 안 되겠다 너 오늘 대방구지게 맞자 어머 언니 아직 안 가셨어요? 아니 글쎄 우리 아우님이 배가 부르다지 뭐예요? 난 그런 말 한 적 없네 하하 응 그래 그래 여물어 내가 대신 먹어줄게 이런 제주 독 같은 경우를 봤나 어머 이거 완전 지능적으로 맥이네 뭐야 이거 눈썹이 왜 이렇게 띄꺼워? 내가 이래 봬도 사들 알지 보이거든요? 아이고 무서워라 응 그래 자랑이다 나 진짜 문다 그만 까불고 내놔봐 어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어디서 하늘같은 선배를 물어봐 물어봐 물거야 누나 화나면 무서운 강아지야 저도 한따까리 하거든요 트트트 나 진짜 친다 와 진짜 쳤어 내놔 안 내놔 내놔 안 내놔 오늘 조상님이랑 인사 나누고 싶구나 아 미요 트트트 타국이다 자비란 없다 질 수 없지 나이스 캐치 앗 앗 또 가 둘 꼽아 미안 어머 나 누구랑 말하니 둘 꼽아 미안하다 고 둘 꼽아 마음 기분 typ같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